짜장데네야? 여 왜? 아, 나? 짜장떼라잠 힘이 다가! ㅎㅎㅎㅎㅎ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인도네시아 아는 한국이 함영! 완전 한국이 함영! 우리 둘의 리뷰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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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지 않아요? 아니 치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치킨은 그냥 기본으로만 시켰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감자 감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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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색 간다 간다 얼마가 좀 정 ingrediente MOO 굳이 비시 올려 passwords gov이네 그걸 왜 미 싸게 입 0zing 어떤 음 한국의 코어 안 많이 pra 먹는 이렇게 비어 nice 국방에서 sticking between 4 으악 무슨 면으로 만든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면이지? 먹어볼까요 먼저 먹어봐요 고기함 먹어보고 되었어? 맛있어? 맛을 먹어요! 진짜 맛있어? 정말? 제가 먹어볼께요 물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잘 안내줘요 먹어볼께요 먹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하면 말하겠다. 잠깐만. 하나, 둘, 셋. 산분짜장. 뭐 말하려고 했어? 나 그거 짜장 짱? 짜장면? 대박. 딱 뭐냐면, 산분짜장을 돌려서, 왜냐면 산분짜장을 돌린 거 아닐까? 산분짜장 돌려서 약간 그 느낌이고, 많이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해외에서 먹는 한국 짜장면이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어느 정도다? 6 점? 6 점? 음. kalau aku guys, kasih nilai, 6. soalnya, mienya terlalu keras, kalau 짜장면 kore itu bener-bener mienya tuh lembut gitu, kayak udah bener-bener mateng. tapi kalau ini kayak keras, udah tebel. tebel dan, adonannya mungkin kurang gimana ya beda. terus, agak lebih asin. tapi kalau rasa dagingnya oke. tadi kita sempat bilang, bersepakat 1, 2, kita nyebutin itu, ada namanya sambun cajang. sambun cajang itu, kayak, makanan siap saji cajang yang instan. ditaburin gitu. bukannya cajang mien. bukannya cajang mien. tapi sambun cajang kan, biasanya kita makan saus cajang ini sama nasi juga. tapi ada merek yang murah, merek murah, yang biasa sekitar 1.000-1.500 won. saosnya doang. instan doang gitu loh. saos sama ada isinya kecil-kecil, kayak daging kental. tapi, ya versi, kalau dibilang cajang miennya di resto sih enggak. kalau dibuat instan di, kayak, Alfama Indomaret mungkin ya iya. tapi kalau buat di resto, kayaknya agak kurang sedikit. kalau dipikirin ini halal, sih enggak, enggak terasa banget ya. maksudnya, eng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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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gak. itu dia. kalau gitu, kita lanjutkan yang kedua, sundubu jjge. sundubu jjge. sundubu jjge. Kalau sendoknya sih, autentic Korea banget. Soekara kan, wajon, kanku style ya. enggak, enggak. wajon, wajon. Sundubu jjge, kain-kainya, oh oh. Sundubu jjge itu jadi salah satu favoritnya dia jadi, gawatnya. Engg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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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속에 뭐가 들어있지 한 번. 굿락. 계란 들어있고. 순두부 있고. 파. 땡. 그거만 있어요. 아 그래 원래 이러니까. 고기가 들어가 있네. 고기가 조금 있어. 고기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자 국물 먼저. 나 진짜 되게 다 잘 먹는 거 알죠? 네네네. 다시 한 번 먹어볼게요.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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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달지? 달다. 응 달아. 달아. 이건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 비양 아딘이라서 아프. 이거 무슨 맛이지? 랄루만이 스토리야. 밥이랑. 한국 스타일로 한 번 먹어봐. 아까 줘봐요. 페르시아크. 짜잔. 소스윗. 소스윗. 딩댕댕댕댕. 달아가rest. freaking 소름 돋보고 있어. 좋은 달아. 난 한국 해ajoませ가 아닌가? zones emit salt unable. 것 Gracias. 뭐 흥ilt이? 끝까지 얇은 거 같아. 잠깐 죽어당. 싸래요. 쩡 imaginar Д hel speaking. 그iformnya. 의미를 emb어 bonito. 한참을 찍어먹기 이게 무슨 맛지? 이거 몇 개가 공유? 4 4 4 4 5 내 생각에는 과연이 더 질러서 그냥 가고 싶어요 안전한게 하네요 가르침하고 약간 가득한게 더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저는 먹었지만 그는 먹기 때문에 먹어요 그러면 제가 젤리에 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어로 기사하고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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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럴!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맛이 나긴 나는데 아 진짜? 넣어볼까요 그러면 조금? 라면 스프맛 나 봐봐 이거 고춧가루만 있는 게 아니야 진짜? 라면 스프맛 나는데 아 근데 라면 스프맛은 마법의 스프맛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그냥 넣었는데 또 맛있으면? 아 근데 안겠다 이따 더 오봐 그래서 이런 게 한국에서 이거 소스 넣어서 소스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Annun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가만히 있었나요? 오,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가만히 있었나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주 원료야 지금 넣으니까 더 달아 먹어봐 입 만난 enseñ acompa 가만히 있었나요? Templ 비춰도 매워줘야 했어요 고 worn 제ia 갖다 변하나요 HHHH probably 남에 만사기 아니요.. 그래서.. 안 부붓지 못해서 생각하는거죠 그래서.. 그래서.. 약간의 변화와 우리가 생각하는거죠 원래 한국에서는 매운거 먹고 싶대 이거 딱 먹고 근데.. 이건 지금 먹으면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게 더 당겨요 매운걸 먹고 싶어져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순두부찌개 총평 10점 만점에? 아.. 2점? 2점? 아.. 10점? 10점? 3점? 아.. 어.. 1점? 한국에.. 아.. 그래서 우리 순두부는 항상 하얀 거에요. 하지만 우리의 순두부는 그냥 자고, 왜냐하면 안 고소가 정말 고소해요. 물론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이 순두부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순두부는 너무 맛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두부가 이 순두부는 한국어 순두부가 순두부가 제일 좋은 순두부가 이 순두부가 제일 좋은 순두부가 아니면 이 순두부가 제일 좋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 순두부는 이 순두부가 가장 비슷한 순두부는 한국어수리가 제일 비슷한 순두부와 그래서 전에는 이 나라가 정말 divergen 점점 많은하는 것 같은 경우에 더 많이 먹을 수 있어 이 구청의 상징이 이제 나는 이제 다음 물고차까지는 잠시만요 여기가 치케넘이 커요 ㅎㅎㅎ 이게 진짜 잘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치케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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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케넘이